다운거였어? 친구분들이랑? 마지막이라고 친구분들이랑? 마지막이라고 거기서 송별을 해줘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송별까지 해줬어요? 송별을 해줬어 연예인이네 아니 무슨 알바들이 누가 선물도 받고 아 선물까지 대박이네 예의가 좋은가봐 확실히 그쪽이 예의는 좋잖아 확실히 그쪽이 예의는 좋잖아 차라리 형 진짜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면서 좀 웃는 방송 하죠 진짜 제가 아 마무라 너무 웃겨 마무라 니가 제일 웃겨 아니 내가 뭐 웃겨 나 뭐 병 걸린거 나?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마무라 신종풀 신종풀로 걸리고 토치라이트하고 있어 으아아아 뭐야 개아퍼 개아퍼 형 형 이거 빠져 형 이거 진짜 빠져 오케오케오케 오 이거 장난아니야 도완 도완 여기서 좁은데서 싸우자 좁은데서 그치 연사하고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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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씔개 안됩니다 나 오우오어 뒤져 야 저기 안에 들어가면 죽는가 아 enf 아 어 이게 와 정리타임 가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화가 없으니까 만화총을 못 사가 그러니까 형이 어려워 msg총이야? 마사지총? 자 여기서 정리 랩업도 했네 랩업 побl 어떻게 근력을 키웠는데 총이 더 세져? 근력이 근접도 아니고 모든 무기의 공격력이 다 쎄진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플해 게이밍 그니까 나쁘지 않아 뭐 좀 배울만한 거 없나 패시브 중에 우와 개간지다 잠깐만 지명타임이 이거 봐봐 형 봐봐 투구 봐봐 오 진짜 디아블루네 완전 바바리안이 되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이템마다 다 다르니까 좋다 룩이 그러니까 아 근데 물리강을 위 떨어지긴 하는데 지명타 확률하고 순발력 이런 거 높아지니까 어 근데 형 이거 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오 잠깐만 개좋아 왼쪽에 검 안보이는구나 형 미안해 아 느린 공격력인데 1.2초에 양손에 119초당 공격력 쓰레기죠 뭐라고? 잠깐만 아 한번 봐야겠어 그 정도만 봐야돼 형 아 그래요? 갖고 있어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 포션 좀 사오게 할게요 얘는 얘는 근데 어떻게 저기 뭐야 포션 사라는 얘기야 주문창에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구나 아 근데 이거 보다 TV2구가.. 어 뭐야 왜 어디갔어 잠깐만 뭐라? 아 뭐라.. 잠깐만 어디갔지? 이거 왜 안껴줘? 이거 버그야? 버그템이야? 무슨 소리야? 형 지갑이 아닐 수도 있잖아 깜짝 놀랬네 보여드려요 한번? 어? 아이템 보여드려요? 아 HP 128 잠깐만 근데 그냥 흰색템이 아무 능력치도 없어 근데 나 이거 왠지 간지가 날 것 같아 형이 들면 저는 한 레벨 한 레벨 한 30 찍었을 때 간지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가 너한테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네 줄 것 좀 정리 좀 할게 형이 여태까지 끼던게 지금 아이템 한번 싹 갈아가지고 많이 남았거든? 이거 이거 봐봐 아나바나? 여기서 필요한 것만 말해봐 세 개 올렸어 잠깐만요 제가 가슴 방어구가 아예 존재를 안해요 네 제가 가슴 방어구가 아예 존재를 안해요 네 필요할 것 같고 희귀한 반지 뭐 어 엄청 좋은데? 이거 희귀한 방지 좋은 가슴 방어구 필요 없다고? 아니 그래 나 이때까지 가슴 방어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아 진짜? 네 말이 돼 그게? 한 개도 안 나왔어 나 엄청 수십 개 나왔는데 말을 하지 나도 몰랐네 이때까지 내 캐릭터 보면 뭐 차고 있잖아 야 그래 그래서 너가 바로 죽었구나 어 그런가봐 너 것도 올려봐 제꺼야? 어 형이 이거 다 줄게 다 갖고 아 야야 투구 내려 투구 내려 눈 베린다 형이 주는 투구 봐 저런 걸 너한테 줄 정도야 아니 뭘 그렇게 좋다고 내 투구가 훨씬 좋아요 형 봐봐 형 봐봐 능력치 보고 얘기해 뭐? 뭐가? 능력치 쓰레기인데? MP6 증가 시전속도 야 MP6 그딴 거 쓰레기야 야 방어력이 일단 있어야지 아 그거야 야 버려 이것도 버려? 흰색 아이템은 보여주지 마 그냥 아니 나도 그렇구나 아 보글보글한 꿈을 붙였어 330 337 박수 어떻게 치지 33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할 필요가 없네 그래 형 아니 보글보글 아니 보글보글하게 알바 때려줘 버려 그냥 아니 형 진짜로 형은 때려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야 돼 그게 훨씬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 없지? 맨날 나한테 줄 것처럼 하더니 자기가 다 가고 가면 돼 아냐 아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형 가만히 있어 아유 부활풍님 고맙습니다 337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버려버려 형 양손검이라 필요없어 나중에 탱킹할 때 저런거 어 너 진짜 주고싶어요 자지 근데 오케이 있으면 받을게 일단은 없으니까 아 형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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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투구 개간지 됐다 아니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진짜? 아 내 부활풍이 개 진짜 고맙습니다 아 나 잠깐만 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형 여기 장난아니야 진짜 죽었어 죽었어 야 그냥 구석에 형 죽었어? 야 부활하려면 3000골드 내야돼 아 그냥 돈 내 돈 내버려 그냥 빨리 형 돈 내 그냥 너무 비싼데? 돈 내? 아 돈 내지 말까? 어 마을 마을로 아니다 아니다 아 이 지역에 입구 아 너무 언제 오냐 여기 이곳에서 부활하지만 이곳에서 부활하지만 그러면 형 야 3000원 낼까 그냥? 형 3000원이나 돼요? 어 나는 1500원인데 이곳에서 부활하는거? 퍼센트로 계산하나?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여기서 부활하자 마문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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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항목을 선택해 아 여기서 한번 부활할까요? 그리고 형 도망 도망 나아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부활하고 오케 오케 부활해 하나 둘 둘 셋 어 바로 부활이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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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다리로 다리로 형 나 죽어 다리로 와 형 나 죽어 형이 행복했죠 야 입구에서 부활해서 와 마을은 너무 멀고 나는 진짜 너무 멀어. 입구에서 부활해서 와 저기 얘네한테 둘러싸여서 죽었어 다리를 끼고 싸웠어야 됐어 그러니까 다리를 끼고 싸웠어야 됐어 와 근데 개쎄다 진짜 못들어가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쎄 제가 형이 거기서 어그로 끌어주시고요 제가 한 마리씩 제가 총으로 난사할게요 그게 제일 좋아 여기서 방패 끼고 방패 끼던 어 죽어 죽어 아니 야 더 뭐야 뭐야 한 마리 상대하는 것도 개벅차 포션 좀 사고 올까? 나는 포션 있어 꽤 와 한 마리 상대하는 것도 개벅차 형이 좀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포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포탈 열어 줬으면 되게 얘 때문에 그래 얘 아 아줌마가 쫄병님 400개 아 정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자 형 나 병원비 좀 내줘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 아줌마가 쫄벽님 4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아줌마님 얘가, 얘 얘 발로 그 차 있지 쟤 발로 차버려야 되지 어 발로 차버려 형 형, 형 아니에요 오빠, 일단 빠지고 다리로 유인을 해야 하는데 그래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아아아 아줌마가 쫄벽님 400개 감사합니다 동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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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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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보알콩님하고 와달님하고 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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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님 진짜 개쌤 아 이겼음 아 진짜 감정스쿨을 넘 내놔 이제 순간 감동이 없다는 줄 알았어 어 슬라임이 나와 내가 왜 이렇게 많이다나 했더니 그러니까 쟤가 뒤에서 딜 넣고 있던 거였어 나는 솔직히 형이 먼저 죽을지 몰랐어 나는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 여기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둘러싸였는데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지 여기 낑겨서 애들 때문에 낑겨가지고 그냥 다굴빵 맞았네 그냥 그냥 다굴빵 맞았네 그냥 오 야 개아퍼 개아퍼 형 얘네 쎄 얘네 쎄 얘네 쎄 아 미치겠다 진짜 폐쎄 그리고 아이템 좀 주세요 뭐 한 번씩 변해야지 그 저기 팻들도 팻들만 변해도 훨씬 나아 그래야겠다 자 가자 어우 똑같은거다 너네 딜레이는 심할 수 밖에 없어요 네 평소대로래 형 그래도 저 딜 잘 넣쳐 이게 다 바로 만화빨이야 다 이게 다 바로 만화빨이야 다 어휴 어휴 깜짝이야 어휴 바뀌었다 돌아와 잠깐만 아휴 아휴 정말 아휴 어 이게 더 좋구만 아휴 이게 더 좋구만 얼음 방어력을 증가시켜야겠다 이게 얼음이 많이 나오니까 에이 그래도 또 언제 이거 진짜 또 누가 또 겨울 아쿠 나니까봐 또 얼음 방어력 증가시켜야겠지 개 얼음 얼음 대비 개정 어휴 한 대 맞았는데 죽을 뻔했다 와우 에? 내 방송이라고? 제가 어그로가 심했나요 방송에서? 내 방송이었으면 난이 낫지 나는 완전 이 정도 받았으면 난 이미 지금 어 난이 낫어 진짜 어 마문아 예 왜요? 이건 진짜 형이 니꺼 제대로 챙겼다 아이템? 근데 감정 스크롤이 없으니까 너가 감정해 이거 봐봐 봐봐 괜찮은 것 같지? 뭔가 느낌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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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도 원망할 수 없는 감사드린 거 오오 오오 오 형 엄청 좋아요 근데 레벨이 21이야 아이 버려 나 이 키해 나중에 나중에 키워 순발력이 53이야? 지금 내가 몇인데 순발력 33이네 순발력 33이네 순발력은 너 많이 찍어야 돼 너는 진짜 크리 크리 많이 그 연사 막 하잖아 응 크리 확률을 높여가지고 데미지보다는 크리 확률을 높여서 어 연사에서 크리가 터지게 어 이 트롤 뭐야 이 트롤 어 얘 왜 그랬어 형 형 얘 들어오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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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센 애들이 섞여있지 뭐야 뭐야 이거 오구품이야 쓰레기 감정 스크롤 나온다 다 이쪽 이쪽 왜 그러지 여기 던전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여기 던전이 제일 재밌어 딱딱딱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 응 심플해서 좋아하네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룩은 룩대로 다 바꿔주고 모든 룩이 와우도 중첩되는 룩마우 그런 게임 있잖아 시작하자마자 하고 싶지도 않은 RPG 튜토리얼도 안하고 싶어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게임 아 진짜 그런 게임 제일 싫어 조심해 조심하자 여기 갈 수 있다 우리 3,000원 또 나갈 수 있는지 여기 3,000원이면 진짜 정말 많이 있긴 했다 만원 있었는데 3,500원인가 형 잠깐만 이제 포션이 없어서요 어 잠깐만 나 죽겠다 어 포션이 없어 포션이 없어 진짜 포션이 없어 회사한테 포션 좀 사오라고 이 말은 안해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아니 잠깐만 일단 펫을 좀 시켜서 파우라고 해야 돼요 급한대로 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줄게 형이 네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밥 벌어지네요 이거 왜 나눌 수 없냐? 아 있다 있다 다섯 개로 버텨 팻 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시면서 와 아 천사람 마리오님 아 천사람 마리오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상해 진짜 요즘에 진짜 별풍선 날로 받는 거 같아 하드가 와 포션 샀는데 2,600원이 나오네 아 천사람 마리오님 104개의 별풍선 항상 감사합니다 마리오님 아 진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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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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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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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브라 너가 있으니까 그래도 감정은 분위기가 사는 거야. 형 혼자 있어. 겸이 왔어. 아... 여기 야 이거 서브 퀘스트네. 꽤 길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서브가. 근데 솔직히 여기 우리가 레벨 낮을 때 와도 더 재밌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어렵잖아 진짜. 무조건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좁은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 진짜... 뭔가 진짜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뭔가 RPG의 맛이 있다고 할까? 스킬 좀 올릴게요. 마리오님 감사합니다. 마리오에 고맙다. 고맙다. 응. 잠시만. 나도. 아 아니구나. 아 레벨 14까지 기다려야 되네. 무조건. 그럼 기다려야지 뭐. 금력을 여기서 찍어주고. 그렇지. 이거 이제. 아 이제 풀리네. 공격 속도. 잠깐만. 지금 공격 속도가. 네. 이 정도거든? 으흥. 근데. 형 올라프야? 기다려야지. 근데. 이걸 끼면 공격 속도가. 확실히 빠르지. 어 훨씬 빨라. 올라프야 올라프. 입로 쩔어 지금. 근데 치명타 공격력이. 이게 너무 좋. 이게. 도끼. 버프가 너무 좋아져. 아 진짜. 마이크들 진짜 올라프 같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체감 어떤지 써봐야겠다. 어. 개빨라. 쩔어 쩔어 쩔어. 근데 이게. 치명타가 안 붙어있어가지고. 치명타가 잘 안 붙어. 그게 문제야. 아 이거 이제 저거. 우와 대박. 우와. 절대 근접해서 깝치면 안 되겠다. 와 진짜 아프다. 와 나 지금 여기도 포션 너무 많이 쓰는데. 아 저도 지금요. 힐링 포션을 40개를 사왔어요 저는. 진짜야. 정말로. 별로 체감 안 좋다. 속도만 빠르고. 치명타가 안 더. 어. 그렇지. 치명타 떠줘야지 이렇게. 이게. 치명타가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인거 같은데. 하. 들어가보자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이다. 형 여기 타고올때. 디아블로와 똑같은 소리나. 떼떼떼떼떼 하는거. 진짜 정말로. 리얼. 디아블로 찬양이야. 아니 찬양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런 느낌이. 원래 디아블로드 액트5 안에 이런 곳이 있어요. 눈으로 된 곳이. 아 야야야 왔어 왔어. 왕건이 왔어. 왕건이 왔어. 빼 빼 빼 빼. 자칫하면 위로 올라갈 준비해. 욕심되지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쩌리들 처리하고. 유니크 몬스터 혼자 당긴 다음에 잡자. 아 얘네 정말 소환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레벨 14 됐다. 일단 얘 잡고 생각해. 오케이. 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와 두개야. 왕건이 두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스치면 간다. 와 이 바람의 상처 뭐야 이거. 아 얘가 냉기발국인데. 우와아아아. 어 야야 개아퍼 개아퍼. 아 얘 저거야. 얘야말로 진짜 겨울왕국이다 야. 얘부터 잡자 얘부터. 보스 안보스 얘부터 잡아. 아니 무슨 엘사야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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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마리 이제 같이 잡자. 아. 여기 하나 더 왕건 이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얘가 개세 얘가. 와 미친. 어 얘 스킬 장난 아니야. 개 멋있어. 오오. 와아아아. 와아아. 야 저거 스킬 맞으면 죽어. 한방이야 마문아 너. 우와아아아. 마문아 너 한방이다 저거 맞으면. 아니 쟤 딱 생긴게. 이름표 뜬. 따아악. 이름표 뜬. 스킬 쓸 때 등에 등에 등에서 공격해 등에서. 오케이 오케이. 등에서. 뒤에서만 공격하면 승산이 있어. 안 어려워 뒤에서만 공격하면. 그치 그치 그치. 형이 돌게 형이 돌게. 오케이 오케이. 형이 돌게 형이 돌게. 그렇지. 어 내 체력이 아예 안달아요. 너 한방 맞으면 죽어. 오 대박 형이. 회복했어 회복했어. 야 형이 한방 맞았는데. 80% 달았거든. 아 근데. 아니 회복도 해. 니가 맞으면 죽는 거야. 한 명이 어그로 꿀면. 한 명이 뒤에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컨트롤 좋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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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lica 어허허 아허허. 형이 어그로 꼴게. 어그로 꼴게 뒤에서도 쳐. 그렇지 그렇지. 어그로 꼴FI. 그렇지. 엉덩이 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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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좋아 호흡 개잘맞아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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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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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템은 안 나와? 나 또 무슨 뭐 도끼 이런 거 또 나왔어 도끼 한 번 봐야 되겠다 형 양손인데 초당 공격력이 130이에요 봐봐 요거 레벨이 15고 봐봐 보여줘봐 형 나 지금 진짜 좋은 거 하나 바꿀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한 손도 나왔어 근데 그래도 렉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한 손은 버려 한 손은 너 팔아 돈에 진짜 좋은 거 형 진짜 울 정도로 좋은 거 118 초당 한 손에 이거 레벨이 17이야 이거 근력을 많이 키워두세요 근데 근력이 47 넘어서 형 그냥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순발력하고 그러면은 그 그 95짜리는 너 용돈 마법 부여검 테이스티 스멜스워드 니 용돈 뭐 95짜리는 뭐 나 준다고 너가 팔아 너가 팔고 저거 두개는 땡큐 땡큐 이거 이거 어때 마모나 이거 선물 잠깐만요 어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선물 흐흐흐흐흐흐흐 아니야 이거는 필요없어 이거 이거 선물 아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볼까 어깨 갈고 어깨 갈고 용돈 할게요 한 손에 잠깐만 한 손에 118이면 그러면은 뭐라고 바꿔야 되지 야 속에 다 박아버려야 되겠다 진짜 어 나 아프리카 꺼졌다 잠깐만 형 아프리카 좀 다시 켤게 어이 방송 튕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 아프리카 한번 다시 켤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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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다 이거 흠 흠 와 진짜 돈이 없다 와 이거 왠지 이거 진짜 밤샐 거 같아 이거 큰일 났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재밌네 내가 이거 빠졌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서 한번 해줄까 그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계속 페이스를 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지금 왁쿠티 형 채팅창에서 형 너무 사랑한대요 형 튕기 튕기니까 사람들 사랑고백 쩌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다 때려치고 방송하시러 인기가 너무 좋아 지금 깜짝 놀랬어 욕 개 쩔게 하는 거 같은데 원래 다 사람들이 한국욕에서 사랑 안 느껴지는 욕이 없는 거예요 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갑시다 형은 좀 뭐 있어 보이잖아 나는 지금 있잖아 그냥 거지 같아 그냥 거지가 드라이기 두 개 든 것 같아 진짜로 왜 그러냐 아니 봐봐 형 봐봐 나랑 같이 서봐 옆에 확대해봐 확대해봐 드라이기 두 개 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비슷해 아직 느낌은 형이 투구가 멋있어서 그래 형이 무기 자체가 너무 허접해 근데 13렙에 이정도면 이제 뭐 50렙 이렇게 가면 개 간지 쩔겠지 그치 이제 그때는 개기를 그치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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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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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이거는 퀘스트 받는 건데요 여기서 다른데 기록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네 잠깐만 나 스킬 좀 뭐지 오케이 오랜만에 생긴 것 텟 돌아왔어 우리 왁제비 아 이게 세 번째 시기를 부집어지는 거냐 여기 뭐지 어 잊혀진 상자 어 대박이다 형 여기 여세요 여기 아이템 엄청 나오는데 여기 뭐 아이템 엄청 나오는데 우와 뭐해 이거 그치 뭐 좋은거 많이 나오자 장갑 좋은거 하나만 흐흐흐흫 야 마문아 네 니꺼 니꺼 얻었다 제꺼요? 어 드디어 드디어 드라이기 탈출하는 거야? 어 아 몰라 이것도 드라이기인데 어 그래요? 일단은 형이 쓰던 해골투구 있지 아니 아니 나 지금 나 지금 투구 쩔어 나 지금 이거야 이거야 이거 속해 다 박았어 좋네 이거 내가 팔고 이거 어때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좋은거다 와 엄청나게 좋은건데 어 형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이게 드라이기야 이게 이게 드라이기야 이게 껴봐 일단은 한번 룩보면 알거 아냐 껴야아라 껴야아라 아까 껴봤는데 아까 껴봤는데 아까 껴봤는데 지금 좋은게 없어가지고 껴봐 어떻게 바뀐다 본게 형이 껴봐 한쪽은 이제 이거 오 야 간지나게 바꿨어 진짜 아니 나 한쪽은 이거지 이렇게 돼야지 간지나네 한쪽만 이제 드라이기 탈출하면 되겠다 쯧 잠깐만 이거 아직 처음은 나가면 안되고 맞아 형 형 잠깐만 아까 그 투구 쓰시는게 나올거 같은데요 아 이게 더 능력이 좋아 아니 형 간지가 중요하세요 능력이 중요하세요 능력이 중요하지 능력이 야 이게 더 능력이 좋아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의 간지 그런거 별로 안다지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옷하고 세트 아이템이랑 옷하고 깔맞춤이 돼 취향하고 왜냐면 방어력이 3이나 차이가 나 7하고 4인데 어쩔수없어 방어력이 생명이야 방어력이 생명이야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간지가 더 중요시해요 여기에서요 HP HP 35 증가 게다가 MP3 증가 이건 너무 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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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한개 남았다 이거 뭔데 흠 이쪽인거 같다 이거 아니 그 있잖아 장터 나온 할머니 같아 네 형 패션이 지금 형 패션이 지금 어파카 이거 개좋네 어파카 이거 개좋네 여기 근데 죽여있다 어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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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개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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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급 이거는 근데 단일 대상에게는 해 이건 전체로 단일은 어파카 지급이 좋겠다 와 진짜 뒷에 정말 패션 감각 대박이네 와 저기에 나팔바지가 뭐야 저거 진짜 흠 충격적이다 진짜로 아 이거 나팔바지 이거 진짜 아니 무슨 또 보라색이야 또 도끼가 또 무슨 나름 엣지 있게 꾸미시려고 노력하신 할머니 모습 보는 거 같네 진짜 날씨는 춥고 뭐든 켜 입어야 되겠고 아까 전에 막 양손검 불검 들고 그럴 때보다 간지는 후져진 것도 확실해 그러니까 나가자 마설? 마설? 아 아니다 아니다 형? 형 오셨어요? 마설 냄새 마설 냄새? 마설 냄새 어 잠깐만 얘 뭐야 어떡해 한번 다시? 아니 뭐 툭하면 응답 없으면 이 게임은 다시 끌게 그래도 진짜 형 말이 맞네 한 시간 간격이네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떠 이거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이네 그래도 복구가 빨라서 괜찮아 방을 다시 만들게요 게임이 가벼워서 게임이 가벼워서 불안정한데 좀 불안정한데 좀 흠흠 컴퓨터가 필요할 때는 PC 플러스 PC 플러스 아니 근데 PC 플러스 구매할 때마다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어 어 구매할 때마다 돈 버는 줄 알았어? 원래 다 거의 그러거든요 아냐 우리는 그냥 진짜 좋은 조건이네 어 진짜 좋은 PC 플러스 진짜 좋은 조건이네 됐어 그러나 형이 만들어 볼게 킹 쟤 누구냐 그러니까 킹 누구지? 일단은 내가 만들게 이번에는 형 제 스포는 형이예요 아휴 굴소리 아휴 진짜로 오 오 어 나 장갑이 왜 없지 어? 어? 저 나 어 장갑 왜 벗고 있냐 입긴 있어요 아이템 근데 장갑을 벗다고 바랍니다 으으핳 là 으흐흐흐흐흐 한 번 더 가izado. 너는 뭔가 필요하네. 하루만에 달고 다까지지 않아. 아니 비기면 완전 클럽원들끼리 모마 어때? 깔끔하게 그냥 한판 아니 나 모마 안해 모마 모마 안해 깔끔하게 딱 한판 그럼 방종 포르자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올라와 여기 아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야 이거 말고 그냥 바로 가야지 뭐? 아 아 아 아 어디야? 서리 내리는 곳이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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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렁 멜렁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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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가 공격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공격당하나? 여기는? 설마? 너무 간지가 안 난다 스킬이 아 난 또 뭐 생긴 게 간지 안 난다는 줄 근데 저 정도면 솔직히 슴사 타고 다닐만 한데 이 스킬이 간지가 안다 어퍼컷 스킬 아 세긴 센데 간지가 안 간지는 않은 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세 스킬 중에 여기로 여기서 나왔어요 야 얘한테 말해야 되잖아 보장을 선택해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나 대박이다 엄청 좋은 총이야 이거 무조건 난 이거지 어 좋아 좋아 지금 엄청 좋은 총 얻었어 야 펫 인식표가 마법 부여 인식표 이게 펫한테 하는 거야? 그 예 인식표를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 펫 제어판 있잖아요 그 키시고 위에 보면 HP랑 또 HP 있죠 어 그 거기 보면은 세 칸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펫 펫 펫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그 뭐 거기 능력지 있는 대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 형 있으시면 다 해 주셔야 돼요 아 했다 했다 그쵸 아 목줄하고 인식표하고 이렇게 있네 진짜 완전히 목줄로 묶어 그냥 아 펫 공격력이 57에서 80으로 올라갔어 아 방어력이야 그러니까 그거 봐 해야 된다니까 형 지금 저보세요 저 하나 늘었어요 지금 하나 총 뭐 봐봐 너 활인데 너 아 이거 아니구나 너 아니구나 너 어딨어 어 너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하나 더 나왔어 아 근데 이거 그냥 저건데 내가 준 거잖아 구멍 3개 뜯니까 그 쓰레빠 바구니 같은데 밑으로 내려와 봐봐 오케이 오케이 내 총은 멋있는 게 없어 어?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어떻게 가? 저기는 이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저기는 안 갔던 데인 것 같아 저쪽 위에는 너무 세니까 응 16이었거든 여기 자체가 야 여기도 여기도 세인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레벨업 많이 했어 근데 빨간색으로 나와 주황색도 아니고 그럼 우리 좀 안 가본데 그냥 돌아다니자 그리고 어 이거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어 뭐지 뭐지 뭐지? 황금 열쇠 열었어 아 그 아까 그 황금상자 황금상자 열수 있는데 형 형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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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있었어 황금상자 있었잖아요 잠겨있는데 아 그거야 아 이거야 오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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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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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관 자 깔끔하네 어 근데 미감정 장갑이 있어 그래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형 응 이거는 솔직히 어 괜찮은거 같아 형한테 너가 너가 써 잠깐만 아냐아냐아냐 아 잠깐 너가 써 아니 HP는 거의 적어요 어때요 별로야? 아아 아 그러면은 너한테 이거 줄게 응 이건 초당 HP 5인데 그럼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그냥 생명력 12가 아 그러네 내께 더 좋네 어 그러네 아 잠시만 아니 조용히 있었어야 됐는데 아 나무나 일단은 엠버 열쇠 하기 전에 여기 맵 한번 싹 끌자 네네네 다 밝히자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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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제 공격력 진짜 세졌다 진짜 이제 나 무시 못한다 흐흐 되게 넓네 그러니까 맵이 엄청 넓어 흐흐 쒸 쒸 쒸 흠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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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왠지 얘가 엄청 쒸 거 같은데? 쒸 쒸 쒸 스쿨라 마개짐승 나왔어 쒸 ё 쒸 쒸 guer 쒸 쒸 야 positive 쒸 쒸 쒸 쒸 몸은 데미지가 별로 없다 와 롱보 나왔는데 별로일 것 같다 아 주문창이 있고 야 주문 아이템 아이 누르고 맨 밑에서 장비창 말고 주문창 봐봐 거기 막 아이템 있어 주문창 모르셨어요? 어 나 몰랐어 마계 소악마 소환 배우기 모르게 이게 뭐지 근데 와 위니님 24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와 자신치료도 있어 우와 형 이거 진짜 형 히어를 느끼게 해드릴게 진짜로 저 믿고 저한테 거래 진짜 받아주세요 진짜 정말 레알 진짜 정말 봐봐 진짜 레알 야 요구레벨 20이잖아 마문아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니 갖고 있어 그냥 팔아 마문아 아니 초당 회복 7.2인데 네 알았어 알았어 땡큐 너가 써도 돼 근데 이거는 나 줄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기 너가 있는데 남는 거죠 남는 거 좋은 건 너가 써야지 아 펫도 주문서 쓸 수 있어? 진짜? 펫 주문서 따로 있어? 그런 게 있어? 아 펫 주문서 따로 있네 아 그거 따로 있네 일단 나 한 번 써볼게 이거 잠깐만 악의 소악마 소환 물립 수로 하나는 뭐냐 아이템 너무 많다 방어고 전문지식 방어장비 요구치 1감소 오 오 오 개좋아 잠깐만 그거 띌 수 있는 거 생긴 거 아니야?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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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한 번 써볼게 4번 봐봐 응? 소악마 소환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누구지? 여기서 이것까지 소환 두 마리 다 소환이잖아 우와 별로 안 센 거 같은데 쓰레기인 거 같은데 그래도 뭐 좋지 않을까? 울림 아 야 울림은 진짜 쓰레기다 울림이 뭔지 알아? 뭔데요? 상자 파괴하는 무기야 아 진짜? 황금상자 그런 거 파괴할 수 있나? 그런 거 납득 어 잠깐만 마모라 잠깐만 잠깐만 네네네 아이템 정리 좀 할게요 저도 아 이건 별로 같은데 일단 그냥 너 줘볼까? 저요? 별로 같은데 양손이라 잠깐만요 92초당 우와 이게 어떻게 양손이지?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있거든요 사실 아 이거 버려 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아니요 뭐가 죄송해요 뭐 준비할 거 있어? 지금 이제 저기 셔틀 시키려고 됐어요 가면 돼요 이제 됐어요 와쿠티 형 어? 근데 오늘 다른 저기 보거 형도 그렇고 노지도 그렇고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날인 것 같은데 뭘 또 모델맘을 하려구요 아니 같이 좀 하루마 어? 뭐가 강화됐는데? 형은 물론 싫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클럽한테는 형은 진짜 맨날 하느라 지금 지쳤어 아니 그래도 한 판 정도를 해주면은 다들 이거 모델맘을 해 너가 형 버리네 아니 쟤가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 뭐해 이거 지겨워 야 지겨워 나는 안 할게 진짜 클럽원들이나 해주세요 진짜로 아니 아니 나 가만히 있을게 나는 진짜로 뭘 가만히 있어 나 시청할게 아니야 너가 해주라니까 나보고 하라 그래 난 피곤한데 형이랑 하고 싶어 그니까 니가 오지랖이야 니가 오지랖이야 어? 가만 써봐 아 쟤부터 죽이고 와 나 엄청 좋은거 나왔다 진짜 진짜 좋은거 아 양손 필요없어 필요없어 근데 이거 어 이 퀘스트 수락이구나 아 이걸 깨야되네 뭐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얘네부터 패봐 야 잠깐만요 형 뭐하세요 이렇게 애들 많이 나왔어? 그니까 빨리 패보라고 와 저게 진짜 세네 저 마법이 와 저게 진짜 세네 저 마법이 아 아 야야야야야 보라색 보라색 몬스터 있다 긴장 빨라 보라색 몬스터 있어 그니까 오늘은 쉬어야 돼 진짜 오늘 너무 쉬어야 돼 아니 그냥 클럽원들이 마음에 아파서 그래 내가 형 heure backwards 형 근데 지금 제가 뭐지 좀 괜찮은거 하나 얻었거든요 와 대박사건 왜 Giulievae 와 잠깐만 나 이러면은 승남타 공격력 슬슬 포기했듯 그럼 그정도야? 엄청 좋은거 나왔어? 슬슬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어? 왜왜왜? 어디갔지? 사라졌지 왜? 뭐 문제있어요? 폐산텔 존나문 잘 봤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모르겠어요 마블라 용도네 용도네 마블라 형 지금 먹은거 뭔지 보여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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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나 있잖아 궁금해 무기보는 재미 이 게임하는데 이거 먹었어 형 지금 우와 근데 그거 진짜 멋있겠다 야 봐봐 검 개멋있어 전기공격력 붙었어 전기공격력 붙었어 진짜 저거다 완전히 진짜 범사다 범사 이게 전사하는 맛이지 룩 룩은 역시 전사하는 맛이지 무기 나도 저런게 좋아 아 와 이거 진짜 치명타는 이제 버려 단순 데미지로 간다 아 나 잠시만 스킬 찍어야되네 얘네들은 너무 약하다 근데 아니 무슨 초딩이야 어이가 없네 아이템 보는 재미에 게임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임은 아이템 아이템 게임에서 무기 구경하는데 에어룬이 어딨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오케이 일단은 흐흑 응 지금 되게 많잖아 응 지금은 사절단하로 가야되는데 일단 일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엄청 많아 지금 거의 일만 벌려놨어 사절단하라 이제 한글 지원이 되니까 재밌네 영어였으면 우리 근데 진짜 못했겠다 아 그정도는 아니고 그정도는 아닌데 근데 재미가 없지 그냥 뭔가 어 재미가 없어서 그니까 아이템 볼 때 진짜 미치지 정말로 시청자들한테 혐의라는 소리 들었대 엇박하지 이 무슨 진짜 마법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 아 이거네 이거 아까 왔던데 대문? 어 물 좀 뭐야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지금 흫 그러니까 됐다 하나 찾았고 이게 한거야 지금 하나 찾았고 아 슈슈잉이님 여덟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덟개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아까 백개랑 리액션이 어떻게 더 좋아 여덟개 백개가 더 좋아 아니 근데 뭔가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이거 무슨 뭐 완전 회사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흠 흠 백개가 더 좋아 하나만 더 이건 되게 쉽네 문제 아닌가 응 어 오 오 나 레벨 15 됐어 나이스 나도 이제 되겠다 이제 이거 하고 엠버열제하러 들어가도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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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좀 챙겨주면서 가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개쎄 개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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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어 나 믿어 무한업파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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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나이스 핵딜이었다 아 저거 버려 버리고 어 아 이 게임 진짜 정말 막 그런 맛이 있네 아이템을 막 보는 그 즐기는 맛 정말 아 보글링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이템 못 끼는게 뭐였지 순발력이 안되는구나 지금 순발력을 엄청 늘리자 회피력도 찍고 회피력 계속 찍고 뭐 뭐 뭐 뭐 리액션이요? 어 마구님 아니 대신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와쿠티 형님 마구님 감사합니다 어 좋아 목 바꾸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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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부셔 이런거는 쉽네 아 소환지속시간 15초구나 아 잠깐만 나 렉업했다 스킬은 스킬은 이번에는 아니 여러분 저 와쿠티 형이 함께 해달라 그래서 저도 하는 겁니다 네 음? 나도 리액션 와우 펜시브를 많이 찍어야겠다 왜냐면 여기 이제 여기야 아 잠깐만 뭐로 잠깐만 사절단 수락부터 바꿔오자 네네네 네네네 사절단 수락부터 바꿔오자 많이 찍어줘 형 정말 죄송한데요 마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한 번만 더 너가 아시는 분이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뭐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뭐 아니 facing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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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뭘 봐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진짜 좋은 거 나왔어 정말 기겁할 정도 그러나 순발력이 안 돼 팻방어력 팻을 그냥 하는 게 난라나? 아 팻을 아 일단 장갑하자 장갑 템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 레몬아 네? 장갑 줄까? 저요? 주시면 완전히 좋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거 어때 이거 잠깐만요 초당 HP 회복 5? 오 너가 낀 것도 좋네 좋은데? 훨씬 좋은데요? 아 버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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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좋다고 그게 아니야 너 꽤 더 좋아 아니 왜 어째서 생명력 12 추가잖아 아 그러면 더 좋은건가? 게다가 방어력도 좋고 레벨이 생명력이 크네 야 마문아 거기 가기 전에 여기부터 들어가자 잃어버린 열쇠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근데 우리 너무 잃어버린 열쇠까지만 할까? 이거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이게 어 뭐야 들어갔다 끝나지면 뭐 할건데 야 방종이야 오늘은 아 뭐야 이거 뱀 아 징그러워 우와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미쳤어 미쳤어 야 범위 공부했어 범위 이거 뭐야? 안 보여 아예 아 야 보라색 있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 떴다 네네네 어 얘네도 뭔가 물량 때문에 긴장하게 돼 어 형 형 저랑 좀 같이 다녀 제발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 형이 보여야 딜을 넣죠 저 덱에 사정거리 짧아요 나 LP가 없네 얘를 때려 얘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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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제 옆에 있으세요 제 옆에 야 어그로만 끌어주세요 일단은 여기 너무 세다 아 잠깐 사슴이 적인 줄 알았네 어 제 이름이 지랄인 줄 알았어 어 잘못 봤네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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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황금통리바퀴 바로 있다 위에 그러네요 와 여기 아이템이 은근히 쩍인데 아 야 야 쩍 야 이거 이거 퀘스트 심플 하고 좋다 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처음 보다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 형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끝났어 마음에 안 드는게 아니라 아 완전히 끝이구나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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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